잼을 먹기 위해 빵을 사게 되는 잼, 바로 썬데이잼입니다. 찾아보니까 국내 L호텔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. 호텔 입점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체 검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?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기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섞어 먹었을 때는 또 다른 맛까지 총 세 가지 맛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. 굉장히 고급스러운 풍미가 확 올라오는데요. 너무 맛있어요. 약간 이렇게 발랐을 때 카페에서 즐기는 느낌?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? 진짜 부드럽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빵에만 발라 드시지 마시고 요거트 위에 살짝 올려서 드신다든지 탄산수 같은 거에 이렇게 타가지고 청처럼 에이드로 만들어 드셔도 너무 좋아요. 식감, 질감의 느낌도 다르고 향도 좀 더 다른 느낌이니까 꼭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.